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전연구소의 이정열 찰라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30일 현재 시각은 1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KPM테크 코드업은 042040입니다. 자, 일단 KPM테크가 주가 하락을 일단 방어를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주가 흐름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대차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차거래 잔고가 좀 증가되고 있다. 8월 27일에 KPM테크 같은 경우에서 잔고 증감률이 조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여기 공매도 추위 자체가 점점 8월 27일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20%까지 좀 증가가 되기도 했었어요. 증가가 되면서 8월 11일이죠. 8월 11일 공매도가 좀 증가되면서 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장도 물론 많이 안 좋은 상황들이기도 했습니다. 공매도가 좀 많이 증가가 되면서 좀 줄긴 줄었는데 줄고 나서 8월 24일이죠. 8월 24일 공매도가 줄고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시 공매도가 좀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8월 27일. 물론 이제 공매도 대차거래라는 것 자체가 공매도로 완전히 다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KPM테크 자체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조금 3천억 원으로 공매도에 대한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좀 받긴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흐름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게 대차거래가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27일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반등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대차거래가 공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조심스럽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좀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지는 않나 상승세가 돌파를 하고 이 11선이죠. 1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종을 좀 받고 있는 제가 25일까지는 브리핑을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은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브리핑을 못 드렸는데 월요일 오늘 반등세를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좀 방어로 한 다음에 반등이 다시 나왔거든요. 이 대응 포인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오늘까지도 대응을 좀 잡을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은 주가를 이전 고점에서 이 평균 단가가 한 이 부분이시겠죠. 대부분 이 부분이신 저라고 하면은 여기서 아마 대응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슬슬. 주가를 이 부분 2600원 지지 받는다 2800원이나 2800원 2600원 여기 이 부분에서 주가 우행 보호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극단적으로 봤을 때 2400원 이 부분 2600원 여기서 좀 지지 구간들을 형성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대응을 좀 잡아가면서 2800원을 돌파라 하면은 3000원이 부근에서 3000원 터치를 안되더라도 비중을 여기서 대응을 잡았던 거를 좀 정리를 해나가고 비중 축소를 시키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대응을 잡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주가 하락이 좀 가팔랐어요. 사실 이 정도 주가 하락이 가팔랐으면은 시장에 대한 요양들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성 요인들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좀 주정을 받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개선이 되는 시장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사용이 오케이가 나오면은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여기 이 부분 이 평선들이 몰려있는 밀집되어 있는 3000원 부근 여기 이 부분인단 말이죠. 입박수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단가 제가 만약에 여기서 평균 단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돌파는 11선을 돌파를 못했지만 지금 5일선이 11선을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라서 11선이 이제 주가가 입평선들이 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11선도 떨어지고 있고 5일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1선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5일선이 반등이 나왔고 11선을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라서 5일선이 11선을 뚫어주기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기 때문에 내일 되면 이 평선들이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1선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다고 하면 21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식으로 주가도 회복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을 잡고 여기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비중을 축소를 시키고 수정을 받으면 다시 여기서 대응을 잡고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고 물론 여기서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평균 단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파를 하는 것들 상승 회복하는 것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잡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긴급상용 승리 신청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소식들이 나와준 건 없습니다. 나와준 건 없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응을 잡을 수 있죠. 제가 이때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시장성 요인들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정리를 했을 때 정리를 했을 때 시장이 언제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여기까지 주가가 회복을 하면 나중에 손실폭이 확대가 되는 걸 두려워해서 정리를 했는데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해버리면 내가 이걸 손절을 그냥 괜히 확정을 지어버린 거다. 그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아직 결론을 내기는 조금 섣부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대부분 회복을 하는 모습들도 보이지 못했는데 지금 달러 같은 것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달러도 오늘 개파라게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달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원이 얘기를 하길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연도까지 테이퍼링을 하는 게 시작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테이퍼링이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거랑 연관짓기에는 무리는 있다. 금리 인상짓는 거는 아직까지 멀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멀었구나. 위험자산에 대한 심리 선호도가 조금 이제 회복이 되면서 달러가 조금 이제 안정세를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의 기업들에 대한 규제 너네만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슬로건을 내걸면서 개혁을 좀 추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아프간 아프간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 약간 이런 전쟁 리스크 지정확정 리스크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아가지고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 외국인들이 완전히 달러가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달러가 안정이 되면서 상승하는 정보들이 많고 일단은 은봉을 보이고 있기만 상승하는 모습들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좀 긍정적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긴급사용 승인 신청 승인 여부들 이 여부들이 결과가 좀 빨리 나아져 이제는 나아져야 된다. 이 여부들이 갑자기 승인이 승인이 오케이 나왔다. 승인이 나왔다. 라고 하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소식들이 좀 나와주니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차이시는 매물들이 나와줬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이 차이시 런이 흐름들이 이전에는 고점에서 차이시 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고요. 저항 구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지 구간에서 승인 여부들이 나와준다고 하면 차이시 런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강세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이전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 저항 구간까지 좀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대응을 순수적으로 조금 조금씩 양양양 잡아가는 그런 자세들이 현명한 자세들이 아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저도 이제 100% 정도 맞출 수는 없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대응을 잡아가는 거예요. 물에서 비중을 확대를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대응을 잡아가는 거죠. 대응을 잡은 다음에 만약에 여기 2600원, 2500원 만약에 지지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대응을 잡은 다음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다시 축소를 시켜야겠죠. 손실을 감안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응을 평균 단가를 낮춘다. 비중을 다시 축소를 시켰다가 다시 저점에서 잡아야죠. 그때는 또 더 과감하게 들어가야죠. 지금 10주 제가 10주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10주 10주 하면 1배수예요. 예를 들어서 1배수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5주 비중이 5%다 5%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5주다라고 하면 이게 또 5주 1배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절반 지금 마이너스 10%다라고 하면 5주 마이너스 10%다 그럼 5주 잡으면 마이너스 5% 세금 수수료 제외하고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죠. 이런 대응을 효과적으로 잡는 그런 방법을 비중을 늘렸다가 추후에는 또 줄였다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100%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참고만 해서 봐주시라는 거예요.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대응하는 걸 이렇게 대응 잡으세요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라기보다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저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대응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부분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2제한구서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현재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상단에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수천 종목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8월 27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게시판 있죠. 매일매일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9시 이전 같은 경우에선 뉴욕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주시장에서 어떤 요양들이 미칠 것인지 어떤 요인들 알아야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댓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해 드리거든요. 9시 풍산홀딩스 현저가 3만원 1차급여가 3만 900원 현저가 29,100원 9시 1분에 새로운 오토 모티브 현저가 6,600원 1차급여가 6,800원 현저가 6,300원 9시 2분 보강산업 현저가 7,260원 1차급여가 7,480원 현저가 7,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 드렸습니다. VIP 1년 100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오토 모티브 9시 2분 최고가 7,150원 이렇게 차트도 올려 드리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보강산업 보강산업도 추가 상승하고 있다 호가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풍선홀딩스 1차급여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도 올려 드리고 세 종목 수익이 났다. 이렇게 대이성 그러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감망하시라는 것들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 결산을 올려 드려요. 풍선홀딩스 당일 최고가 32,250원까지 가서 7% 정도 그리고 새로운 오토 모티브 당일 최고가 7,150원까지 가서 7% 정도 보강산업도 추척한 때에 비해서 당일 최고가 7,660원까지 가가지고 5%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 종목들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하루에 세 종목 두 종목 추천드리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장도 다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종목들이 손절로 마감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겠죠. 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린 그 가격대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라는 거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여기 오시면 AP 테마주 AP 테마주 하나만 있으면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실시간 테마 순위 실시간 종목들 순위 테마 강도 그런 것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 버전 PC 버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